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O-N-G 이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가잉이어라! 선재입니다! 노래고수 이석훈. S-O-N-G 가잉이어라!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 다시 사랑하네 오백년 살지 않은데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뽀얀이가 송가인을 닮았다 아니면 송가인이 뽀얀이를 닮았다 송가인이 뽀얀이를 닮았다 유죄인간 이석훈,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유죄 모먼트는? 모먼트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목소리 2년만에 다시 아는 형님 출연 가장 보고 싶었던 형님이 있다면? 호동이 형님 안경 쓴 이석훈 대 안경 안 쓴 이석훈 본인의 선택과 그 이유는? 안경 쓴 이석훈 이유는? 적응하셨을 테니 봄바람이 살랑이는 계절 추천하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벚꽃 엔딩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네 벚꽃이 피고 연애하고 싶어지는 날씨 추천하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이석훈의 왠지 이번에 신곡 중에 있어서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 소절을 불러주시다면? 오늘따라 니가 더 보고싶어 또 웃음짓게 만들어 마법처럼 이번주 토요일 저녁 8시 40분 아는 형님의 이석훈 송가인이 전화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봄밤사수 봄밤사수